안녕하세요. 탕탕탕 눈깔 사탕TV입니다. 오늘은 해외 출국 시 필요한 신속항원 검사 영문음성 확인서 저렴한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12월 기준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 금액은 영문증명 발급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발급하는데 1시간 내외로 검사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꼭 확인 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이판인 경우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를 둘 다 받으셔야 합니다. 각 병원 확인 후 당일 발급이 가능한 곳에 확인하시면 둘 다 받으실 경우 금액이 저렴한 곳이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저렴한 곳 알려드립니다. 1. 전국 최저가 전국 최저가는 청주에 위치한 김숙자 소아과로 2만 5천원이며 서울 최저가는 서울중구일지 바른의원이 4만 5천원입니다. 경기권에서는 일산보금병원이 3만 6천원입니다. 인천공항 내 세이프투고 검사센터는 평일 요금이 6만 6천원입니다. 이제 각 지역별 병원 및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서울 비인후과 약 6만원 방배영 늘푸르니 비인후과 6만 1천원 서초역 서초성모이 비인후과 6만 5천원 설릉역 다나아이 비인후과 7만원 일요일 가능 내방영 연세곰돌이소아과 7만원 잠실라루역 두리비인후과 7만원 잠실력 한아이 비인후과 7만원 서대문역 서대문한아이 비인후과 7만원 역삼역 한아이 비인후과 7만 5천원 대치역 강남매이저 병원 8만원 3. 경기 및 인천 일산보금병원 3만 6천원 수원 동수원병원 5만원 김포하이비인후과 5만원 화성DS병원 5만 5천원 구리원진녹색병원 6만 5천원 부평세림병원 6만 5천원 안산온누리병원 6만 6천원 인천인천공항세이프투고 6만 6천원 안산윤희이비인후과 7만원 안양우리이비인후과 7만원 하남코미이비인후과 7만원 송도이화웰봄수학과 7만원 군당 성모이비인후과 8만원 4. 부산 부산 해운대 부민병원 5만 5천원 부산 성모병원 6만 3천원 부산 아동병원 7만원 부산 삼육병원 7만원 부산 부산의료원 7만 9천원 5. 기타 도시 청주 김숙자 소아과 2만 5천원 강릉 고려병원 3만 1천원 대전 밝은 누리안과 4만 6천원 전주대자인병원 4만 7천원 대구드림병원 7만 8천원 여행 출발전에 항공사 및 여행사에 꼼꼼하게 문의 후 영문진단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된 내용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병원으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병원명 및 금액 안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영문신속항원검사 저렴한 병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탕탕탕 눈깔사탕TV였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